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어제 상황에서는 병원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친명계의 좌장 정성호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언론사 카메라에 찰칵 촬영이 됐지요. 자 이런 겁니다 텔레그램 메시지인데 맨 위에 적혀져 있는 거 보세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부산병원에서 응급조치 잘해주셔서 수술 잘 받았다고 부산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꼭 해야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퇴원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성호 의원의 저러한 얘기대로 저러한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결론은 남겼습니다. 이렇게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정성호 의원의 저런 요청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산의 의료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일 만에 이제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퇴원을 했으니까요. 메시지 좀 이렇게 저렇게 밝혔는데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 생각보다 빠르게 퇴원하신 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이재명 대표를 다시 밖으로 나오게 한 건 아무래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적 상황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 밖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광폭 행보를 하고 있고 당 내에서는 또 신당 탈당 이런 분열의 움직임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에서는 지금 메시지 관리나 당무 관리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에도 지금 부산의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도 저는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차차 이제 복귀를 하신 이후에 그런 메시지도 던지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이외에 사실 이 문제를 일으킨 분들은 다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사자분들이 빨리 빨리 유감 표명도 하고 사과를 해야 그래야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을 덜어드리는 건데 저는 왜 주변 분들이 도대체 도움을 주기는커녕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분들이 피해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대표가 조금 불편한 상황 속에서 빨리 퇴원을 했고 당무에 최대한 빨리 복귀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더라도 좀 측근분들이 좀 희생이나 이런 구설수에 오를 게 아니라 좀 도움을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퇴원하면서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까지의 헬기 이송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이다. 무슨 얘기냐. 지난 3년 동안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된 사례가 있었다.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반대로 진주에 있는 경상대병원이나 창원에 있는 삼성병원 등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이 된 사례는 오히려 반대로 있었다. 왜 부산대병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고자웅 차장님 그런데 부산대 의료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뭐랄까요. 흉흉한 부산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게 수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수습하기에는 너무 많이 늦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수습을 해야 됩니까. 당시 정말 응급한 상황이었다면 불필요한 특혜 시비 논란 없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서 잘 조치를 받으신 다음에 부산대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응급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헬기 특혜 이용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안타까워하는 부산 시민들이 많아져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큰 힘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라는 다급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가족들의 권유 그리고 일부 당직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원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부산 민심도 잃고 또 피습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동정 여론도 사실상 헬기 특혜 이용 논란으로 사실상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몸을 다친 것만큼이나 정치적으로도 크게 손실을 입은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